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한국 날씨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4호 태풍 고인후의 소식입니다. 미국 기상청의 19일 화요일 새벽 2시 기준 14호 태풍 고인후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미크로네시아에 속하는 마샬제도 인근 해상에서 이번 주 금요일 9월 22일 금요일 새벽에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발생하여 일본 규슈 방향으로 서편향하여 서진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나, 23일 토요일 오후에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한 태풍은 25일 월요일까지 일본 시코쿠섬과 규슈 방향으로 북서진하다가 26일 화요일 새벽부터는 다시 방향을 동편향하여 북동진하여 9월 28일, 목요일에는 태평양 먼 바다로 향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와의 차이점은 14호 태풍 고인후가 오늘 새벽에는 서편향하여 방향을 일본 규슈와 우리나라 방향으로 방향을 전향하여 움직였다는 것이고, 하지만 다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태평양 원바다로 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를 안 주고 태평양 원바다로 사라지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날씨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살펴보면 중국 중구 지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내일 20일 수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새벽에는 저기압이 모두 동해상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어제 9월 18일 월요일 저녁 10시 21분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북서쪽에서 규모 6.4 진원의 깊이는 17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새벽 2시 현재 기준 아직 추가적인 오키나와현 인근의 강진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조금 전인 새벽 1시 17분에는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2.5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수백 차례의 군발 지진이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야코지마에서의 어제 저녁의 규모 6.4의 강진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특히 진원의 깊이가 170km로 깊다는 것은 최근 지진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도카라열도 인근의 해저화산 폭발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도 보여집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동일본대 지진이나 구마모토 대지진, 그리고 작년 후쿠시마 규모 7클래스의 강진들 모두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 직후에 발생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과 화산폭발은 도미노로 연계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번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 발생 직전에도 인근 수아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먼저 한 후에 도카라열도가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우리나라에도 자칫 지진에 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야을 그리고 !